ESTJ는 엄격한 관리자로 불리는 유형인데요. 먼저 ESTJ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외향적 ESTJ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고 주변 환경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2. 감각형 이 유형은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며 감각적으로 인식합니다.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3. 사고형 ESTJ는 논리적이며 분석적인 사고를 선호합니다. 문제 해결 시 객관적인 정보와 규칙을 기반으로 판단하며 감정적인 요소보다는 논리를 우선시합니다. 4. 판단형 이 유형은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정을 준수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결정을 빠르게 내립니다. 5. 책임감 있는 리더십 ESTJ는 자연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게 능숙합니다. 그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조직적인 성향을 가지며 팀원들에게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6. 관습적이고 안정적 이 유형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안정성을 중요시합니다. 7. 관습을 따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선호하며 신뢰성 있는 꾸준함을 가치있게 여깁니다. 7. 사회적 책임감 ESTJ는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조직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가치있게 여깁니다. 그들은 공익활동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효율적인 업무 스타일 이 유형은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시간 관리를 중요시합니다. 9. 엄격하고 결단력 ESTJ는 결정력 있고 단호한 편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도 주저하지 않으며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10. 비판적인 피드백 이 유형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주는데 솔직하고 직접적입니다. 문제를 개선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비판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STJ 유형은 조직의 관리자, 경영진, 군대나 경찰 등의 분야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형이며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엄격하고 과도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어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유연성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STJ 유형의 사람들은 특정한 행동이나 상황에 빡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무책임함과 불신불안 ESTJ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나 약속을 어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책임하게 행동하거나 약속을 어기면 그들은 빡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무질서와 혼란 ESTJ는 조직적인 환경을 선호하며 혼란과 무질서한 상황을 빡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 공간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비생산적인 태도 ESTJ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요시하며 시간을 허비하거나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빡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4. 감정적인 폭발 ESTJ는 논리적인 사고를 선호하며 감정적인 폭발이나 과도한 감정 표현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을 조절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5. 변화와 불확실성 ESTJ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선호하며 예상치 못한 변화나 불확실한 상황에 빡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비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계획과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 무시와 불공평함 다른 사람이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ESTJ는 싫어합니다. 공정한 대우와 인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ESTJ 유형의 성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빡치게 할 수 있는지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려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